안녕하세요. 환경생태공학부 16학번 유준영입니다. 타국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꽤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부가 안되고 공부가 안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가 있죠. 저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 억제 방법이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일단 첫 번째인 스트레스 억제 방법부터 알아봅시다. 일단 이 학업 스트레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학업, 즉 공부를 하면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부를 할 때 왜 스트레스가 발생될까요? 저는 주로 공부를 할 때 시험 기간이 돼서 밀린 공부를 하려 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처럼 밀린 공부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리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저는 이때 분량이 많은 과목과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과목 두 가지로 나눠서 분량이 많은 과목은 평소에도 복습을 계속하면서 시험 기간 최소 3주 전부터는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험 기간이 돼서 공부를 할 때 부하가 줄어들어서 이제 시험 기간에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죠. 이때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주제와 겹침으로 짧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의 열람실은 한국 대학교 열람실은 평소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쾌적하죠. 그런데 이제 시험 기간만 되면 노트북 열람실 같은 경우는 한두 자리 날까 말까 엄청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공부해서 남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할 때 나가면서 쾌적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억제 방법은 밤샘 공부를 하지 말자입니다. 뭐 좀 식상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밤샘 공부를 하면 다음 날에 일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누구라도 아는 사실일 겁니다. 이제 이 사진은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알차이머 환자에서 그 양이 뇌 속에서 더 많이 일반인과 비교해서 더 많기 때문에 알차이머와 연관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물질입니다. 이 베타 아밀로이드와 알차이머의 상관계는 아직 그렇게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학습력에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논문은 2013년도에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수면을 할 때와 깨어있을 때 뇌 속에서 베타 아밀로이드에 제거되는 속도가 얼마나 다른가 나타내는 것인데요. 깨어있을 때보다 수면을 할 때 그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저는 시험 기간이 되더라도 그 다음 날이 시험이라 하더라도 공부를 못한 것이 있다 해도 저는 그냥 잡니다. 포기를 하고 이렇게 돼야지 시험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밤을 새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전에 미리 미리 공부를 해서 그런 상황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정 늦게까지 밤에 공부를 해야 한다면 저는 비타민 음료를 커피보다는 비타민 음료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한국의 편의점에선 24시간 구할 수 있는 비타민 음료를 아주 많은데요. 이 비타민은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피로를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플라시버 효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움이 되면 된 거겠죠. 저는 주로 가운데 있는 녀석을 마십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저는 운동을 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는데요. 이제 교내 체육시설에 대해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J 외국인 기숙사 뒤쪽으로 좀만 올라가도 보면 화정체육관이 있는 것은 모두가 아실 겁니다. 이 화정체육관 안에는 정말 다양한 체육시설들을 쌍값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헬스장, 달리기 트랙, 그리고 스쿼시장, 에어로빅, 이 암벽등반장, 이 사진은 제 사진인데요. 그리고 사우나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암벽등반장 같은 경우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영어가 가능한 안전관리요원이 기초강습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신이 운동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한 번쯤 와서 체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운동과 학습의 상관관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논문은 2008년도에 게재된 논문인데요. 적절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학습력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연구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적절한 강도를 유산소 운동을 하면 학습력이 증진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즉 시험기간에만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꾸준히 운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시험기간에 되었다 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평소에 하던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학습력이 감소되겠죠. 이 그래프는 제가 앞에 논문을 바탕으로 만들어본 운동 강도와 학습력의 상관관계 그래프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적정 강도의 운동은 학습력을 높여준다고 나와 있죠. 개인적으로 저는 다 같이 할 수 있는 운동 플러스 혼자서 하는 맨몸 운동을 추천해드리는데요.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저는 주로 달리기를 합니다. 여기는 화장체역관 달리기 트랙인데요. 저는 1.6km, 3km, 5km 이렇게 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쉬지 않고 숨이 크게 찰 때까지 달립니다. 이렇게 한 번 달리고 나면 몸이 개운해지면서 공부가 더 잘 되죠. 하지만 잠자기 직전에 운동을 해야겠다고 잠자기 전에 운동을 하는 것은 매우 비추천드리는데요. 일단 이유는 첫 번째로 잠을 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자기 직전에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각성 상태가 되면서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잠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수면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데요. 공부 1을 한 후에 중간에 휴식 겸 운동을 한 번 빠르게 뛰어줍니다. 그리고 공부 2을 한 후 수면을 취해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한다면 하루에 약 두 번의 학습 능력 증진을 가져와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교내에는 또 다양한 운동 동아리들이 교환 학생을 받아주는 다양한 운동 동아리들이 있으니까요. 혼자 하는 것보단 다 같이 하는 것이 꾸준히 운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한 번 가서 그런 운동 동아리들에 들어가서 다 같이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운동 동아리에 들어갈지 모르겠다면 매 학기 초에 민주광장에서 동아리 박람회를 합니다. 다양한 체육 동아리들 또 다른 동아리들이 자신 동아리들마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체험 활동을 가지고 오니까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내 몸에 어떤 운동이 맞는지 체험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는 동전 노래방이 있습니다. 동전 노래방은 안함에도 한 엄청 많은데요. 동전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게 되면 일단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이 동전 노래방의 가장 좋은 장점은 동전 혹은 지폐를 넣어서 자기가 노래를 부를 곡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요즘에는 영어 노래, 필리핀 노래, 중국 노래, 일본 노래 등 유명한 노래는 웬만하면 다 있으니까요. 한 번쯤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공부도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서 더 짧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서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